오우! 오우! 들어가는 걸 막았어! 야... 이거 그냥 빨려 들어가는 볼인데! 와... 다 들어갔다고 봤는데 막 들어갔다고 좋아했는데 와... 오우! 김민재 블럭! 김민재 블럭 잘했어 아주 좋은 블럭 저는 나폴리가 이긴다고 봅니다 큰일났다 공심해 좋아 와! 아우! 씨... 달쓰 형이 그 말만 안 했어도 들어갔다 와! 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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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재! 아우! 아우 역시! 아우 위험했는데 인모빌레 뒷궁가 딱 팠는데 그걸 잘라버렸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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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씨... 배신호? 배신호가 오우! 씨... 라초 슈퍼골 들어갔다 와... 라치오 유니폼 없으시죠? 라초 있어 라치오 있어요? 어 있어 야! 있어! 있어! 라치오... 아우! 뭐야! 와! 민재! 와! 자! 아... 민재 아우! 아... 안 넘었네 안 넘었네 와... 안 넘었네 아... 잘 맞았다 아우! 민재 씨... 네, 나폴리 대 라치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실점을 했으니까 졌죠 네, 이렇게 실점하게 된 원인이 저랑 지금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일단 죄송합니다 예... 사과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무... 확실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 그렇죠 너무 확원하지 않았나 확신에 차 있었어 어... 저는 나폴리가 이긴다고 봅니다 에이... 이 정도 흐름이면 이건 그냥... 나폴리가 이깁니다 네... 라초가 잘 버티고 있지만 아니... 후반전 보세요 지금 슈팅이 하나도 없잖아요 바로 그냥... 아... 이거 왠지 비기거나 좀 그럴 것 같다 아... 이거 아니라고 이... 축구 잘 못 보시네 이러면서 이건 무조건 나폴리가 이깁니다 라고 말 끝나기도 무섭게 그렇죠 배신호가 정말 인생골을 넣어버렸습니다 멋있게 넣었어요 네... 흡이차가 걷어낸다는 게 제대로 떨어져 버려가지고 그걸 후려가지고 이제 라흐만이 좀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이제 제가 뒤늦게 반성하는 의미로 바로 꺼내왔죠 제가 이 라치옷을 갖고 있어요 라치옷을 입고 마지막에 또 해보려고 했지만 대세적 흐름은 이미 넘어갔다 네... 아... 유니폼 입고 오고 나서 흐름이 넘어갔거든요 나폴로 이제 골 널뻔 했는데 그리고 김민재 유스팅 아... 흐름까지 제가 그래도 이 옷을 입으면서 라치오가 흔들렸는데 네... 조금 타이밍이 좀 늦지 않았나 더 빨리 입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예 후반전 시작할 때 입던지 그 장면은 진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아... 원래 올 시즌 첫 번째 라치오와 맞대결 때도 김민재 선수가 코너기상에서 헤더로 골을 넣었었죠 라치오를 만났을 때 워낙 인상이 좋았는데 오늘도 오시맨이 헤딩을 딱 했는데 골대 맞고 나온 게 떨어지면서 김민재 쪽이 떨어진 거야 맞아요 머리로 냅다 그냥 연결을 했는데 골키퍼가 너무 골키퍼가 그걸 따라가서 쳐내버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김민재 스탯을 보면 유유스팅이 있어요 하나 그거 그냥 골키퍼가 쳐내지 못했으면 골로 들어가는 장면이었는데 맞습니다 많이 안타깝다 네... 근데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오늘도 팀이 졌지만 재미난 건 무슨 게 있냐면 라치오와 나폴리의 포백 여덟 명 중에 평점이 제일 높아요 그만큼 팀이 졌는데도 높다는 건 뭐죠? 그만큼 인상적인 수비를 많이 보여줬다 잘했다 몇 가지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분에 라치오의 에이스잖아 밀린코비치 사비치 밀코사 밀코사가 내려오는 거 그대로 때렸는데 몸 던져가지고 블럭시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리플레이를 바로 붙여주고 김민재 잘했다고 그 장면도 기억나고 또 아 23분에는 이게 김민재가 참 영리하다는 게 뭐냐면 코너킥을 나폴리가 했는데 김민재가 당연히 올라가 있었지 근데 그거 끊겼어 그럼 상대는 어떻게 하지? 당연히 코너킥상에서 나폴리가 다 올라와 있으니까 라치오는 역습을 때리려고 하지 그 역습을 칠 때 빠져나가면 당연히 상대의 기회가 되는데 그거를 경고받지 않는 차원에서 어깨로 해가지고 이제 끊어버렸다는 거지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그런 얘기하는데 테티컬 파울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술적인 파울 전략적인 파울 상대의 흐름을 끊는 그 장면인데 확실히 영리하다 경고 딱 받지 않는 선에서 그런 장면도 기억나고 그 다음에 62분에는 인모빌레가 뒷공간 파고들어갔는데 출발이 좀 늦었다는 느낌도 있었는데 그거를 잔발로 뛰어가서 어깨에 집어넣어가지고 볼을 뺐잖아 맞아요 그것도 리플레이를 바로 보이잖아 김민재는 그런 장면도 있고 전체적으로 수비에 있어서는 김민재는 자기 역할을 했다 실전 장면에서는 뭐 이렇게 임발부되어 있지 않았고 저는 그렸기 때문에 양팀 수비라인을 통틀어서 가장 높은 평점이긴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일단 라치오가 준비를 좀 잘했다고 봐요 네 라치오가 원래 라치오는 좋은 팀입니다 4위 팀이기도 하고 수비가 센 팀이죠 네 나폴리 다음으로 실점이 적은 팀 바로 라치오 그런데 오늘은 더 주저앉아가지고 야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점유율은 뭐 놓쳐도 돼 가져가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래서 다 주저앉아가지고 경기를 해서 지금 점유율이 어떻게 되냐면 나폴리가 65% 라치오가 35면 거의 6대4 7대3 경기를 했다는 얘기니까 우리는 뭐 공격을 할 생각이 별로 없어 완전히 내려와서 지켰는데 이거에 좀 고전을 했다 나폴리가 나폴리가 슈팅은 14개 대 5개니까 거의 이 정도면 3배 정도 차이의 슈팅이 났는데 정작 유효 슈팅은 2개 2개 맞아요 그 밀집 수비를 깨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라치오가 기본적으로 준비를 잘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나폴리 입장에서는 오늘 빌런이 좀 있었지 기본적으로 교체 투입된 닭공으로 몰아쳤을 때 완전히 뭐 수비적인 미드필더나 중앙 미드필더 빼고 공격수 집어넣고 막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닭공으로 스팔레티가 했는데 엘바스 와 흐름 너무 끊겨 그 이상한 패스 응 와 어렵지 않은데 측면 쪽으로 사이드로 벌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끊어 먹었다든지 나 오늘 흡이차도 조금 터치감이 안 좋더라 네 흡이차도 사실 그쪽에서 좀 풀어줘야 오시맨이라든지 이렇게 해놨는데 그리고 나폴리의 항상 고민인 오른쪽 로사노 같은 경우도 안 좋았잖아 폴리타노로 교체가 됐는데 그렇게 상대는 밀집되어 있으면 이럴 때는 더욱더 사이드 쪽에서 벌려놓고 중앙 쪽에서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약간 측면 쪽에 좋지 않았던 거 그리고 마리오 후위가 이제 퇴장징계로 못 나와서 오늘 올리베라인데 그쪽 후위의 과감한 공격가담을 통한 어떤 좀 더 공간을 만드는 이것도 조금은 좀 아쉬운 장면이 아니었네요 나폴리에게는 맞습니다 나폴리가 오늘 졌습니다 이게 1월 초에 인텔에게 진 다음에 공식경기 참 오래간만에 한 두 달 만에 진 거고 리그 8연승이었는데 이게 끝난 거죠 네 그리고 공식경기 10경기 무패행정 늘 다 끝난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폴리는 여전히 인테루와의 승점차가 아직 인테루와 경기를 안 했기 때문에 18점이기 때문에 리그 우승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큰 타격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문제는 이제 흐름 왜 스팔레티가 로테이션을 크게 안 돌렸냐 나폴리가 우승한 지가 워낙 리그에서 오래됐고 33년 됐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16강이 역대 최고 성적인데 그걸 넘어서냐 마냐 이럴 때는 조금이라도 로테이션을 돌린다든지 흐름을 바꿨을 때 잘못되면 한번 주저앉았을 때 올라오는 게 혹시 힘들까봐 약간 주전들을 갈아쓰는 흐름으로 가고 있었거든 네 근데 오늘 이제 졌고 다음번 상대가 만만치가 않아 맞아요 아탈란타 좋은 팀이거든 지금 6위 팀이고 그거 끝나면 챔피언스 리그 16강 프랑크 프로 투하이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이 패배 자체가 큰 건 아니지만 이 패배가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이냐 이거는 조금 경계를 해야 된다 위험할 수 있다 이거는 위험하다기보다는 지금 누구나 다 나폴리 뭐 리그 우승은 확실해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8강은 충분히 갈 거야 라고 하는데 이럴 때 이런 느슨함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패배가 왔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정리를 잘 해볼 필요가 있다 네 김민재가 혹시 오늘 지쳤냐 근데 뭐 저는 지쳤다는 느낌까지는 받지는 않아요 네 오늘 어쨌든 최고 평점 많았고 수비수 중에 양지통틀어 최고 평점 많았고 네 왜 그렇게 느끼셨냐면 김민재 선수가 뛸 때 머리를 제가 봐서 한 것 같아요 약간 그리고 지금 비가 온 건지 아니면 뭐 젖었는지 이렇게 머리가 내려앉아가지고 좀 말라 보인 건 있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좀 지쳐 보였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물론 좀 지칠 만하지 그렇죠 매번 이렇게 뛰는데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경기가 끝났으니까 다음에 아탈란타 경기는 일주일 뒤에요 다행이에요 주중 경기가 아닙니다 어 바로 이제 일주일 쉬고 아탈란타 하고 그 다음에 챔피언스리그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어쨌든 체육적인 남배를 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요거까지는 물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얘기해 주시면 요 경기 전에 김민재 선수의 뉴캐슬 썰이 있습니다 썰 어 커트옵사이드인가 뭐 거기서 이제 했어요 어 물론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썰입니다 보도 중에 하나인데 김민재 선수를 원하는 팀은 쎄고 쎘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뭐 보도가 맨유 리버풀 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많은 팀들이 나오고 있는 그 와중에 한 명이에요 한 팀이에요 뉴캐슬은 그러니까 뭐 너무 뉴캐슬 하는 쪽에 너무 이렇게 어 이거 뭐지? 라고 할 필요는 없다 그냥 지금은 우리가 현재 폼 기준으로 해서 유럽 전체를 통틀어서 정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선수 그러면 센터백 중에 누구 있어요? 김민재 김민재 뭐 알아오 뭐 이 정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정도의 몇 명의 선수들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도 레벨에 있는 선수는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느 팀이든 노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 되는 거고 뉴캐슬 얘기는 말이 되잖아 뉴캐슬이 만약에 다음 시즌 챔피언스로 가면 수비를 더 강화시켜야 된다 그러면 김민재 얘기 나오는 거예요 맨유가 더 지금보다 높은 순위 되려면 수비하면 더 필요하다 리버풀 반다이크 좀 정점에서 내려온 것 같은데 수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김민재 연결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민재 선수는 이제는 베스키 라비스 31이거든 골라먹는 거예요 아 내한 내로 완전히 골라먹는 거지 지금 키는 김민재가 쥐고 있어요 나폴리하고의 그 키도 김민재가 쥐고 있는 거예요 나폴리는 이 선수 김민재 선수를 지금 바이아웃으로 보내기 너무 아깝거든 바이아웃을 계속 올리고 싶어 대신 주급도 올려주겠다는 거야 그 선택을 김민재가 해도 되고 나는 떠날래요 라고 한다면 수많은 팀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이거는 그냥 김민재가 골라서 선택하면 된다 네 그렇게 놓고 봤을 땐 저 개인적으로는 뉴캐슬도 좋은 팀이긴 하지만 김민재 선수는 이제는 커리어의 정점으로 한번 찍어야 되는 클럽 이적을 한다면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좀 더 네임밸리가 높은 팀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뉴캐슬도 좋은 팀이지만 뉴캐슬보다는 좀 더 이른값이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맨유라든지 뭐 리버풀이라든지 이런 팀으로 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픽이었는데 하지만 뭐 세상 걱정 중에 김민재 걱정할 필요 없다 할 필요가 없다 알아서 잘한다 잘한다 알아서 좋은 선택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 은돔 은돔 오늘 하이라이트 장면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나와서 열심히 뛰었어요 근데 왜 도대체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마루스턴을 왜 하는 거야 아 그쵸 걔는 무슨 개인기 보여주려고 축구하는 애 같아 아 그러니까 확실히 중간에 나왔을 때 딱 순간적인 임팩트가 있잖아 거기까지 내가 어 괜찮네 턴에서 도는 장면까지 좋았는데 왜 페널티 박스 안에서 마루스턴을 하는 거야 왜 축구를 자꾸 이렇게 보여주려고 해 남부 쇼잉을 해 결과를 만들어내면 되는데 안 되니까 아니 뭐 그 미드필더 쪽에서는 괜찮았어요 교차 투입돼서 그 장면 네 좀 아쉬웠다 어쨌든 김민재는 잘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죠 네 네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